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오늘 호세야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교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감각은 둔화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게 된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소득이 3만 2천 달러랍니다.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미 한참 된 일이겠죠. 이것은 비단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겪는 현상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교회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현상 유지를 이어오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됐습니다. 교인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 멈춘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앙에 대한 진지함, 열심,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현상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 60, 70년대, 70,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발전 때문에 사는 게 나아졌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율배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사는 것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지표나 통계를 보면 어떤 양상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등 따시고 배부를수록 하나님은 주변으로 자꾸만 밀려나서 조연이 되고 단역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원 30장 8절로 9절 말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낭비하고 방탕합니다. 건강 주고 시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육신의 쾌락에 탕진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입으로는 아니지만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배은망독한 겁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입니다만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제 윗세대와 비교하면 정말 가볍고 얄팍합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를 보면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칭할 때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날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있는 예배와 기도회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저녁 낮을 한두 시간 정도 있는 예배와 기도회지만 그 잠시의 모임이 그날 하루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에게 집중된 마음으로 사는 겁니까? 겨우 한글 정도 깨우친 분들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노인들이지만 그 내면과 세계관이 얼마나 단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존경스럽죠. 그 앞에서 무슨 지식을 가지고 까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의 단순함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정말 죽는 그 단순하고 영적으로 정리가 딱 된 삶이 갖는 그 영적인 파워 앞에서는 박사학위가 빛을 잃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야 10장 말씀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국민소득과 신앙의 반비례 관계가 비단 오늘에 와서 새롭게 생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번영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꾸미는데 죄다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는 이 책방의 말씀이 우리를 겨누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마음관리, 생활관리, 신앙관리 잘 하고 삽시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더니 재능을 주었더니 물질을 주었더니 용서해 주었더니 네가 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안하무인이고 기고만장이고 낭비하고 헛짓거리하고 다니는구나 책망받고 심판받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삽시다.